이순신 장군의 모습 강인한 인상의 이순신 장군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조선 최고의 통역과 후손이었다라고도 하는데요 경영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원래 우락비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었나요? 문헌에 등장하는 장군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성용의 징비록을 보면 단아하고 선비 같았다라는 평도 있고 또 어떤 평은 팔척장신의 용의 수염 범의 눈썹을 갖춘 재호의 인상이다 라는 평도 있습니다 남아있던 이순신 장군 초상화는 일제강점기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유명 화가들이 각종 문헌을 창구해서 그린 건데요 그 키스라는 작가의 초상화를 보면 주인공의 배경에 거북선과 판옥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아마 1919년 무렵에 남해안 일대 각 사당에 남아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보고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보면 선비에 좀 더 가까운 분이셨을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약간 선비스러우면서도 좀 결기 있고 좀 무서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표준 영정은 그 스타일로 선비 스타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 확 우락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모습인데 외국인이 그린 거에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서 좀 흥미롭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순신 장군의 조상이 아주 유명한 통역가였다 네 모르시죠 그 내용을 이변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오대조 할아버지인데요 세종시대 때부터 활약을 해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활약을 하시다가 83살에 되게 장사하셨어요 장사하셨네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럼 통역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반은 아니고 당시에 중인 정도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가문은 그렇지 않고 사대부 출신 통역가다라고 해서 유명한데요 세종실록을 보면 그분의 인물평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래요 그 사람 됨이 좀 둔했다 하면서 서른이 지나 문과에 급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럼 중인이면 문과에 급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대부였죠 사대부 양반이니까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사람 됨이 둔했다 서른이 넘어서 문과에 급제했다 왠지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한 것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세종실록을 보면 얼마나 어학 공부에 빠졌는지 또 얼마나 어학에 소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명나라와의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어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중국어에 있어서만큼은 뭐 카역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었다 중국어 덕후 만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서른이 넘어 발견한 재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과에 급제한 뒤에 외교문서와 외국어 교육 담당 부서인 승문원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내용 구호를 써붙인 다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강독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 자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반드시 글을 찾아가서 질문에서 바로 잡았다 뭐 이랬다는 평이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파군요 재능이 있기도 하고 노력파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집안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중국어를 썼다 그러고 친구를 말할 때도 반드시 먼저 중국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말을 썼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뭐랄까요 어디 미친 사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파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능통해져서 세종시대의 기록을 보면 예조판서가 이변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변은 문과에 급제했지만 오히려 중국어를 자기 임무로 생각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역원의 학생들 그러니까 통번역 담당 부서거든요 학생들 모두 이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땅히 이변을 통역의 선생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는 뭐 이제 사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중국어 잘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능력으로 보였을 거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뒤를 절절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걸 1타강사 이렇게 얘기하는 1타강사 그러면서 가위 뭐 어학 공부의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한 통역자만은 아니다 라는 게 있고 외교관으로도 주목을 받는데 세종 때는 명나라 학자들하고도 학문을 나누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때 중국 학자들은 이변을 아주 극찬을 하죠 뭐 어떻게 칭찬을 했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변의 외교 문장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통하는 명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칭찬을 하고 실력뿐이 아니고요 이 성품 또한 남달랐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고집이 되게 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실력을 보면 이변의 성질이 굳세고 고다서 비록 약간 편협한다는 점이 있지만 의롭지 않은 일은 털끝 많지도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애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조실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변은 나이가 늙어서 머리와 수염이 하얗고 성품이 강직해서 남의 잘못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또 밥은 또 잘 먹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 더 늙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 세조가 항상 원로로 우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진 양성이 힘을 쏟았는데 성종실력을 보면 대소실료들이 또 이변을 극찬을 하는데요 이변이 외국어 통번역 관장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역원 책임자가 됐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학습효과가 매우 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군요 80 넘어까지 83살 때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한 50여 년간 6명의 임금을 모시면서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전문관료로 주요 관직이 역임을 했고 업적이 또 하나 있는데 신숙주, 그 유명한 신숙주하고 함께 중국어 교습서 훈세 평화를 편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그런 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중국어를 교육시켰는지 우리가 알면 당신은 농기 같은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의 성조를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지 그걸 다 적어놨을 텐데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순신 장군 가문이 어학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증조부 이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되게 유명합니다 성종임금이 중국에서 외교 문서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가 외교 문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한테 번역하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당시 중국에서 오는 외교 문서는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써서 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순신의 증조부께서 되게 능통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왜 칼을 쓰는 장수가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임진왜란 때도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서 권역을 치렀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도원수인 권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중국 장수를 만날 때도 통역도 제대로 못해서 언제나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러고서야 무슨 일을 하겠냐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데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외교관이 되었더라도 협격한 외교 성과를 내지 않았겠냐 아마 외적들이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외교관도 하시고 저 장군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만약에 외교관이었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서희 장군이 서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 외교관이었다면 강동 육주를 얻은 서희 장군처럼 싸우지 않고도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굳이 칼 쓰지 않고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정법이잖아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중국어가 아무래도 명나라 시대였을 테니까 이때는 중국어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지금의 영어랑 같겠죠 그거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데 고려말의 대학자 중에 모근 이색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388년 고려말 창황 때인데 막 개국한 중국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명태조가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잖아요 주원장한테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왜요? 말을 잘못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색이 10살 때부터 중국의 원어민 강사한테서 중국어 조교육을 받았던 분이고요 20살 때 북경 유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원나라의 국자감에 입학까지 했던 분이고 이색의 아버지인 이국은 아들한테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사나이는 무름지기 황제의 도읍에서 벼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아들을 이제 조교육을 보냈는데 4년간 중국 원나라 한림원에서 근무를 했을 정도니까요 아니 이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어렵게 중국말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원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대는 원나라에서 한림원 학사까지 지냈다지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말을 알겠구먼 우리 중국어로 한번 이야기해볼까라고 물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이색이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놀았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황제가 얘기하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고려 국왕 창왕이죠 고려 국왕이 친히 입주하려 합니다라고 한 건데요 주원장이 우리 중국어로 이야기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창왕이 입주하겠다는 대답을 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오정이죠 동무사답 한 거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완전 뜬금포에다 갑분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원장이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황당하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폐하 2세기 오랫동안 입주하지 않아서 중국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다는데 다행히도 주원장이 그 자초주정을 다 듣고서 껄껄 웃으면서 그대는 꼭 나하추 같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나하추가 누구예요 나하추가 누구냐면 명나라로 항복한 원나라 장수인데요 몽골 사람이니까 중국어 발음이 얼마나 서툴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이 세계 중국어를 두고서 꼭 나하추 갔다라는 거는 오랑캐 발음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관리까지 진행했는데 대망신이죠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회담에서 창피를 당한 건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귀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설수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키득키득 된 거예요 외국 가서 유학했다고 하는데 중국만도 못 알아듣고 뭐야 이렇게 하고서 이색이 핑계를 댄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걸 묻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제는 다른 걸 물어버려 그리고 내가 황제가 물었던 것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 물어보더라고 내가 어쩌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뽑아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대사 외우듯이 달달 외워갔는데 황제가 다른 질문을 해버리니까 순간 당황한 거죠 그래도 좀 궁색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색의 실수를 안주삼아서 한껏 돌려대고 그랬다는 거죠 아 뭐 그래 맞아 뭐 큰 성인인데 이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성인의 도량을 우리 같은 변변치문트 선배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라고 키득키득 따는 건데 사실 이색이 누구의 고려말 대문인 선비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색의 실수담이 고려사를 비롯해서 조선왕조 실록 따지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역사에 길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정도 해프닝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게요 이 붓으로 다 이렇게 꼬작꼬작하게 써가지고 역사 기록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남겨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대가가 혹독하죠 좀 서툴런 건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색도 할 말은 있는 게 뭐냐면요 중국 땅덩어리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이색은 북경에서 중국어를 배운 거잖아요 근데 주원장은 사실은 중국 중부지역의 안희성 출신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광둥어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솔직히 서로의 사투리인데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식 영어 배우고 난 다음에 영국식 영어 보다라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비슷했는데요 근데 지금 요즘도 미국 일변도다 사대주 외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사실 역상연명으로서의 왕조를 열었는데 명나라도 막 개국해서 대국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초기 임금들이 지금의 영어 교육을 방불케 할 정도로 외국의 외국 교육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외국으로 출신의 귀하인인 설장수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통번역 전문기관인 사역원의 원장으로 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으로 망명한 중국인 출신 강사까지도 대거 기용하고 범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과자인데도 그렇게 기용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역관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면 청나라 쪽에 붙거나 명나라 쪽에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행패부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예가 많고요 우리나라 출신 그런 명나라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얘기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거의 이를 갈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패가 심했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있긴 한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그런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근데 당시에 아까 이제 책 썼다 중국어 책 썼다고 교습 책 썼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종 때 역시 이제 세종이 많은 업적을 남기긴 하지만 세종 때 이런 통번역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죠 4대 외교를 하는데 통번역처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사실 명나라 갈 땐 통역이 안 돼갖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세종 때는 사회학원 안에서 밥을 먹을 때나 토론할 때 물론이고 역시나 심지어는 잠을 잘 때까지도 무조건 중국말만 쓰게 하고 만약 조선어를 해서 기회를 어기면 권장을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거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외국어 안 쓰면은 뭐 처벌 내리고 가차없이 매질하고 다섯 번 이상 걸리면 뭐 형조에 넘기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참 그리고 나이 든 4대부까지 중국 유학생으로 선발했는데 나이 들어서 사실 외국어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이 들어서 혀가 굳어서 도저히 배울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실록 기사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사회학원이라는 것에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역사책에서 사회학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냐 하면 괜히 또 이 사람들 유학 오면 명나라 국가기밀을 빼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막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중국어 교육 그다음에 제2외국어인 일본어 그다음에 여진어 이런 것들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노력했다는 거고 제2외국어 같은 그런 거는 좀 홀대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2외국어요? 일본어라든지 뭐 여진어 이런 것들은 좀 홀대받았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국인 사대하고 다른 나라는 다 무시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또 이렇게 일본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게 그때부터 좀 있었던 거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사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순간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새로운 외국어로 등장을 한 영어교육이 또 있잖아요 지금 영어교육이 되게 잘못됐다 그러는 건데 그때 분투기가 또 굉장히 눈물겼거든요 굉장히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다음 주는 한번 영어교육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영어 배우는 거 나오잖아요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한번 풀어서 재밌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형민영 씨께서 엘리자베스 화가님 이름 들으니 너무 반가워서 글 남겨요 엘리자베스 키스 키스 예전에 모여홀린드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는데 1920년부터 40년 20년 동안의 코리아 생활 모습을 그린 책인데 그리뿐만 아니라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묘사해 놓아서 참 좋았다 이런 이제 그 얘기 우리가 또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주셨고요 Q41188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 형께서 역시 이순신 장군 필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고 대단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세요 쉽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도 쉽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영어교육에 대한 얘기 또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